오늘 은혜받고 성취될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서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병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르심 이 말 속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릴 부르심 언제부터? 장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선하신 뜻 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라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구원 건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35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단임 복사님을 부르셔서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 우리 예원교를 세우시고 이 일에 함께 쓰임받도록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을 전국 각처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주셨습니다. 맞죠? 우리 모든 송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의 그 헌신 속에서 다음 주일에 우리 35주년 창립예배와 함께 본당 헌당이라는 귀한 축복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와 간격이 막 넘쳐나요. 35년 오직 예수가 모듬을 제결하시는 그리스도 이 참 복음만 말하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와 우리 후대와 또 그 후대와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을 또 이렇게 기대하고 또 고대가 되어집니다.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크리라 라는 온단 말씀처럼 더욱 하나님께서 생명이 넘쳐나는 영적인 영향력이 더 넘쳐나는 그 이렇게 역동력을 가지고 힘차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땅을 정복하고 또 많은 현장을 정복하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언약 공동체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의식을 가지고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고 또 이 부르심의 부르심의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리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원리스 의식입니다. 원리스. 하나 됨을 말하잖아요. 하나 됨.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도 바로 성사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재학 가운데 범죄 속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의 실행, 그게 인간의 몸을 잇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하셔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예수와 크리스도의 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입으로 예수 크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지금도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셔서 구원을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심과 권세를 주시고 CVDIP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의 모든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꿈을 꾸고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또 우리가 실행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실행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도전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 죽게로 돌아오는 이 미션 세계보고마의 이 미션을 주님 오시대까지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 부르심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다 이 말은 가치 있게 어울리게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생명 살리는 일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안에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물론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힘써 지키지 못하도록 성령이 하나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사단이죠. 이 사단은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공격하기도 하고요. 물질을 통하여서도 공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시켜서 하나님의 죄악으로 말면 하나님하고 떠나버리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만들고 또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또 자녀와 부모 사이가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일을 악물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의 풍을 방해하고 원니스가 태어지는 걸 방해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아 올 때마다 들려지는 말 보여지는 것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 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는 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경독해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환경들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바로 역동케 시키는 마음 이간시키는 이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냥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서 믿음의 방패를 들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아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데 내 감정 속에 이 들려지는 말을 통하여서 위에 주는 척 하지만 그게 위에 주는 말이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지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속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으로는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에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한 마음 같은 뜻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 언어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 그래서 죽이는 말은 자크 저부터도 자크 살리는 말이면 마음껏 복음이기 때문에 오픈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입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야고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니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우리의 적인 영적인 사단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일곱길로 도망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는 힘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겸손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으로 명납해라 이 말씀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로 배워라 말씀하신거든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이 마음 이 겸손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하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냐 하시고 인간의 제약된 몸을 잊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추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아멘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유 온유라는 게 이렇게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은 있지만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저절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쫄부 나에게 정말 돈이 많이 있어. 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막 폼내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한마디로 돈 돈자랑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쫄부라고 하죠. 쫄부 그런데 진짜 가진 자는 영쪽으로 육쪽으로 다 가진 사람은 오히려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냐고 더 겸손하고 더 함부로 하지 않냐고 더 알게 모르게 성기며 베풀고 이렇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아주고 그러면서 더 어떤 게 더 유익한지를 알면서 화평을 이루어지는 것 하나가 되도록 성겨주는 자 피스메이커처럼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래 참음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참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그 성품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끌어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제가 이렇게 20대 20대 30대 초반에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심판주로 빨리 오셨으면 아쉬울 게 없이 다 놔두고 갈 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음이 아니었고 힘드니까 빨리 천국 걷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있어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난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아멘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나 타 하고 갈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이제 막 그런 마음을 먹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베드로 오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고 제가 회개하고 깨졌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받고 제가 해결을 했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빨리 빨리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천국을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도를 누려 그래서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뭐하기야 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직도 구원 받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전 세계에 그래서 그 구원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마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2, 3, 7과 5천 종족을 품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감당해 하옵사서라고 고백했습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말 안 하다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로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용납해라 모든 거 수용해라 모든 거 용서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속까지 받아들여라 근데 사실 우리는 막 용납하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했다가다 다시 부득 일어나고 또 바라보면 또 부득 일어나고 갑자기 또 생각 이렇게 말이 또 생각나가지고 또 이렇게 확 확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말씀으로 아버지 맞습니다 이번 주 우리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강단 말씀을 딱 듣자마자부터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 또 사역 안에서 현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막 격놓게 하면서 막 미움이 싹 틀 수 있는 막 이런 게 막 일어나 하나 되라고 하는데 하나가 안 되고 겸손해야 되는데 뭐 교만함이 막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참을 수 없어라는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안에 영적 싸움은 싸우면서 속지 말고 온니스대에게 만들어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소망의식입니다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 바로 교회를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 우리 각자는 부르심 받은 어떤 사람은 눈이요 어떤 사람은 코요 입이요 팔이요 다 역할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 몸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가지의 소망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신 이 한 가지의 소망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여 많은 사람 2, 3, 7, 5, 5천 종족을 살리고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주셔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부르심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국내 성교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는 성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 속에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우리에게 무형교회인 우리가 가는 현장에 예수 크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복음에 영향력을 주는 삶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전도 성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우리 랩런트들 여기 앞에 딱 앉아있는데 우리 기아 랩런트들이 잠을 안 자고 이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너무 소망이 넘쳐나고 기뻐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또 랩런트로서 언약자분 자녀로서 학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장선생님부터 전체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학업의 현장에서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고개도 막 끄덕여요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너무 감사가 넘쳐나는데 이 축복의 증인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빠삐용 우리에게 신앙 가져라 그랬어요 빠삐용 신앙 한 주간 빠삐용 아니 영원토록 빠삐용 빠삐용 신앙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주간 하루 한 시간 매주 성시될 언약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응답되어질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말고 또 삐지지 말아라 삐지지 말고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납하라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놀라우신 크고 힘 능력이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능력 아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심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서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가까이 하고 로마서의 10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가지고 주신 부르심의 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의 이 축복을 다 같이 누리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